강림 상태에서만 공격하기 1박은 정말 무난하지 않을까 2박 3박 가면 잘 모르겠고 소주 왜 쇠는 쓸만해 왜 쇠는 왜 쇠요? 은근히 밸런스가 맞나? 이거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만나면은 그래도 이기긴 하겠지 흠 포셜 못사네 큰일났네 엘리트 걸러야겠다 엘리트 세마리 잡으려고 이쪽도 일로 왔는데 파밍 조졌으면 어쩔 수 없지 흠 한 번 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흔 엘리트 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 고생하세요 24학점 헤르미온 넣을 수도있지 음 팽이 너무 좋다 팽이 진짜 잘나왔다 근데 양수가 없잖아 내년부터는 입대 한번 말렸다 생각하고 12점씩 두번 달려보려면 일련이 편해지 뭐야호 입대 밀리기 너무 끔찍하다 저림 미션 걸면 병폭이 뜨고 강림 상태에서만 때리게 하면 팽이가 뜨고 뭐지 뭐 기념 실력이지 딜카드가 계속 안나오네 저 23학점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해부학 개강한 의대 본과생 대부학 의대 본과생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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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단이다 낮에 자고 밤에 방송 봐야지 사망 육각령 잡을 수 있나 이거 님들 이거 육각령 잡을 수 있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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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자 현실 지배 전지 현실 지배 필요 없겠지 현실 지배래 엥마 현실 지배 기도 빈쇄장 빈쇄장 또 애매한 것도 없네 저거 두개보다는 빈쇄장이 낫겠지 팽이 기도 한 장만 써도 될 것 같고 아니다 타격 두장 지우는게 낫겠다 강림 안하면 못 때리니까 강림 강림 비율 높아야지 강림 안하면 아예 못 때리는데 강림 안하면 못 때리니까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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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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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 개선 태궈든 사실 저의 힘 무야호 한 번 더 해볼까 사실 겁나 어려운 미션이 아닐까 음 음 내년임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로씨 전 부자에요 음 카카오페이 선택하여라 정신수양 나와야 되는데 딜을 못하는게 너무 힘드네 엘리트 쭉 잡자 아 어 아 아 아 으 으 날리는 소매 나 안녕하세용 무해 미친 축성 진짜 오랜만에 쓰네 아 급소 사생 이거 엘리트 흠 라가블린 나온거는 다행이다 우어어어어어어가 제일 위험하고 이제 우어어어가긴다 다행힝 일단 엘리트 오 락아블린 개꿀 빨간 맛 어디갔냐 오리 하르콘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개인기 저것도 괜찮지 않나 오리 하르콘 시간의 모래 때문에 준 개 인기 개 인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펜촉 육강령까지는 잡는 그림인데 포지션 괜히 합격나? 근데 안 써도 잡을 수 있으면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 개인기 타이밍 안 맞는 거 보소 휘갈김.. 휘갈김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개인기가 또 개판 나겠네 흠.. 음.. 3리트 길로 일단 가보기 합시다. 딜카드 많이 못넣겠는데? 맹공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넣으면은 타격 좀 지우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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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돌려차기 돌려차기는 넣을만한 것 같아요 120집 컷 눈물거리 복호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20심장까지 화이팅 추추추 금강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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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거리겠다 나중에 저것도 1등상인데 라그나로카 일단 모자라 안 모자라 장화 꺼줘 장화 손 넘네 까까 펜촉해줘 관절뽀사기 이거 필요한데 들어와 모자랄까 휘갈김 안잡히면 손한테 타격을 지워야 아 근데 지금 이거 플러스로 나온거 거르기에는 아 뚱땡이 아 어 개꿀 개꿀 병갈김이면 현실집에 같이 0코스트 넣을만한데 병갈김 아니었으면 안 넣었지 흠 아 아 아 아 두둥탑 망치 피라미드 다 좋아보이네 피라미드가 조금 더 낫겠지 피라미드가 조금 더 낫겠지 두둥탑 아닌가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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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이 또 사용해볼진 이성 이성 다 이 이성 찾아봤자 창반까지 합해서 4마리 4개 정도 유물 더 먹을건데 그럴바야 룬피가 낫지 않을까 병갈김도 있는데 엘리트 1 2 3 4 창반까지 5개 유물 5개 vs 룬피랍니다 향로 이런거 나왔다 치면 껌별이 낫지 않았을까 베개? 메인곡 태양계 태양계로 먹을거 뭐있지? 태양계로 먹을거 뭐있지? 마음의 옷에? 마요 정신수양? 지금 방어채우려면 치약에다가 치약단식이 제일 나을거 같은데 마음의 옷에? 손절 손절은 별로 안쓰고 싶은게 저거쓰면은 강림때만 쓸 수있어서 별로 이득이 안나올거같은데 아 라그나 로크나 하나 주제 따세 이 아 라그나 손절 슬라임 실전 깍깍 털 아니 주스 그냥 쳐먹으라고 그냥 쳐먹어 박스 그릇이 왜 지금 나와 아 서순 순서는 약한 자들이나 지키는 것이다 진정한 강자는 서순을 해도 이기지 아 만겸 드로 거제였네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룬피라미드라서 저 상태에서 락 걸리면 그냥 골로 가는 거네 타격을 죽입시다 타격은 내가 원수 갓빵 아 휘갈김이랑 갓 빵 필요한가 뭐야 아이씨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 이거 진짜 포시간 그냥 먹을 걸 그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아 잡긴 잡겠죠? 그냥 데카부터 칠거네 민첩 포션 같은 거 들고 가면 아 근데 이번 턴에 킬 가길 줄을 몰랐지 진짜 몰랐을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했다면 아무튼 심장이 왔어요 싱싱하고 깨끗한 심장이 왔습니다 실명 심장실명제 가마솥에서 가마솥이 제일 낫지 않을까 타격 하나 정도 지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지금 몇 판 했을 때 지금 타격이 제일 성가시긴 했는데 살 것도 없다 창방은 때려잡으며 수비할 필요 없고 심장은 토리랑 체력으로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체력으로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심장실명제 창방은 별 문제없고 평가 널 만하지 않을까? 고동 딜 막아야 되는데 근데 괜히 적어넣었다가 강림 한턴 못하면 그것도 손해가 크긴 해 내 턴킬 못해도 다섯 턴 다섯 턴 안에 킬하면 되긴 해서 거의 이긴 것 같긴 한데 체력이 114라서 이길듯 도리기까지 있어서 그냥 다 맞아도 되기 때문에 다섯 턴툰 안에서 할 수 있는 데 다섯 턴툰 이거 어차피 텅스텐이라서 약화는 쓸 필요가 없네 헉! 다섯 턴툰 봐드릴테니 심장전 리트 하세요 뭐야 누가 누굴 봐주는거야 당신 누구야 당신 2번이지 보아줘 놀란 일자 보아줘 에이 사소해 사소해 인생 인생 하아 구국 플러스 분화 경각기도 교체 강림 상태에서만 할 것인단표 아아 피버조화님 만 어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돈은 드렸으니 포인트는 과로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 선택은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이겠지 볶음이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DTS죠 사람 아니냐 진짜 실패 다시 들어보자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실패 직원 있는 것 같애 논에 들어오면 읽어주는 것 같애 아무튼 이겼다 엄마 이라 고마워 이 아니면